신생아 때 기억이 갑자기 난다. 신생아 때 기억이 나세요? 역시 턱출 하나니까? 맨날 촌장만 바라보고 있었대요. 나 진짜 공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생각했어, 지금. 눈 감고 얘기해야겠다. 무서우니까. 응일권순입니다. 내가 준 담요를 덮고 있어요. 이거 아센지오스4였어. 본주차의 물이잖아, 이거. 이거는 우리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가짜 아가랑 진짜 아가. 내 눈썹이 자다가 여기 떨어졌나 봐. 다시 붙여. 괜찮아. 진짜 악마상에서 할 거 같이 생겼다니까? 오늘 악마니까. 월.. 여기가 좀 그 외국인데? 여기가 빨간 색이었어요. 역시 내가 패치했다. 진짜? 저도 블루렌즈 깨드네요. 일본에서 파는 거 있는데 그거 다 써서 이방에 갈 때 사야겠다. 일본 공부를 그게 최고잖아요. 그 약간 드라마 공부하는 거. 근데 요즘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레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어? 레이야 뒤에 있어? 일본 드라마나 이런 거 추천해줄만한 거 있어? 추천? 나 디오 시스터. 너무 예쁘다. 새로운 머리 스타일이다 약간? 좀 많이 찍어주세요. 왜? 왜 나한테는 그런 말 안 해줘. 확실히 백 입은 듯 양갈래에서. 나는 흑일 것 같은데. 언니 흑. 근데 본인도 흑. 본인도 흑이 좋아해? 못 한다고 생각하면 잘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응. 못 한다 생각해? 그러니까. 나 언니의 그 표준 연기에 약간 머리 보기 좋았어. 그래? 귀여워. 자전거 그거 할 때 특히. 되게 속상하네. 근데 감독님이 엄청 잘 알려주셔서 잘 한 거 같아요. 저 사실 퀴즈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는 거 사실 난 너무 못 보겠단 말이야. 왜? 잘 했는데? 우리 아이브 연기자 한 세 명 있어요. 잘했다고랑 다른 문제야. 너는 약간 누굴 사실 감독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도 아우 우아하지 마 감독님을 믿으니까 우리 다 따라할 수 있어 가을 언니는 자전거 타는 연기를 잘했구만 그쵸? 난 진짜 처음 타는 거였어 아 너무 부끄러워 이게 괜히 눈물은 나지만 참는 에이! 너무 궁금했어 그치 나 근데 진짜 바닥이 가짜 풀 아니고 진짜 풀에 진짜 혼자 뛰고 다 했어 내가 키우는 강아지야 뭐라고? 손 대지 마 뭐라고? 저요? 아니 저는 대기부요 언니 아니야? 그치? 대기부 난 원래 그 블랙보다 화이트 좋아하고 응 나도 대기부랍니다 정이는 승리한다 다음에 또 딸 거야 진실은 언제 하려고 역시구나 결론은 코넌이야 크림 제가 조금 끌어서 아이씨 띵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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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려 글론 아이씨 오늘 글론답게 멋있게 하고 오겠습니다 뮤비 재밌죠? 하오랑 하오랑 하오 하하하 하하하 첫 주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엠카가 마쳤습니다. 내일 이제 멋진 뮤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오늘 우리 빌런 아이브 이만 놀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어떤 아이브일지. 안녕. 나 이렇게 뛰어놔야겠다. 찍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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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찍. 오늘의 입술에 나비예요. 이게 사실 무거워서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지금 네 스카이 패스를 위해서. 안녕! 한숨 끝에 왔은 뒤에 왔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 둘이 오늘 엔딩이에요 맞네 인형즈가 인형즈가 오늘 엔딩 오셨습니다 전 오늘 컨셉은 영대랄라예요 신뢰랄라여서 영대랄라 나는 오늘 약간 스카이키스에 나오는 예서 랩키스인데 공부 잘하는 예서 우와 영대랄라 기대해주세요 수고하세 사랑하였지롱 내는 악마지롱 난 진짜 악마 같아 지금 안녕 빅셀불비입니다 쉬운 마리였어요 잠시만요 열심히 고르고 있을게요 오케이 어젯밤에 갑자기 자기 존이 닌텐도 꾸몄어요 레이 에디션 처음에 키는 걸 했어요 여기에 고양이 꼬리 하면 완전 가와이 되겠다 하다가 갑자기 느낌이 온 거예요 아 왜냐면 따라해볼 리가 인기 급사한 영상이 됐대요 인기 급사한 영상이 됐대요 예 조이 언니한테 얘기해야겠다 어제 따라해볼 리가 나왔는데 새벽에 봤어요 그래서 언니랑 연락했는데 또 보면서 나도 울고 언니도 울었어 슬픈 사연 근데 너무 좋은 촬영이 아무튼 뒷명에는 이렇게 크로미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얼굴에 크로미, 나비 너무 완벽해 내 거잖아 이제 보여줘도 되겠다 내 배경 아마 삶의 원동으로 오늘의 콘셉트는요 백설곤주 백설곤주 백설곤주예요 내 글자 안에 내가 좋아하는 백설곤주 오늘도 사진 예쁘게 찍었어요 근데 진짜 예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아까 유준아님 게임을 내 닌텐도 이렇게 마음대로 놀다가 갑자기 재미없다고 버렸어요 집중하고 있으니까 얼굴이 요새 신통을 바르고 있어 두콘즈 타임에도 가지지도 못하고 미안하다 진지하게 바르고 있었어요 책임이 안 돼 뮤빅뱅크 아션리오 완료 완료 이 옷 되자마자 샘샘한데 오늘은 꼭 크로미 할 거야 네이 선생님 크로미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아 크로미 나 룩에 미 룩에 미 이빨 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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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오늘 일상이 어떠셨는지 참을 수 없었고 오늘 귀요미들이 많아가지고 나무시게 넘기고 머리 희망 산기 가득 채워도 밀어 나에게 강풍기가 있는 거 마냥 아 어제 백상 비하인드 올라왔던데 제가 요즘 너무 미라클머니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왔거든요 제가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랐어요 궁금하지 않던데 어색해가지고 막 그냥 긴장한 사람 같던데 감사한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무대도 잘하길 바라며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끼몰이를 했어요 아기 토끼몰이를 했고 오늘 보라색 치마 입었어요 뭐 했어요? 그리고 부럽죠? 네이클로브도 어 눈물의 왕 나도 줘 나도 줘 아센티오 직캠을 보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서 오늘 열심히 생각해서 한번 해보려고 물론 흑이불 간다 콧굴 아이는 어색 아 chcia 한 번만. 끝! 운동 끝! 아, 센지요. 아, 이 뭐예요? 어, 이거 뭐야? 왜 날까? 나 메소드 연결했어. 오케이. 창문. 와, 진짜 무서운데. 아니죠. 근데 오바하면 안 돼. 나도 무섭게 나왔나? 아, 너는 너무 귀여웠다. 설마 내가 사준 그 오븐으로? 제가 레이 선물로 오븐을 사줘서 레이가 자기가 만들면이 같아 줄게요. 이랬는데 설마 그건가? 왕콩 쿠키야. 난 브라우니. 고마워, 레이야. 잘 먹을게. 잘 먹을게. 민아한테 놀라지 마. 아냐, 아냐, 내가 알아봤어. 어, 레이야. 잘 먹을게, 레이야. 어, 오빠야. 내가 언니한테 첫 번째로 줄라니. 언니가 오븐 사줬거든요. 언니한테 첫 번째로 줘요. 받았어요? 어, 나 브라우니 몰라서 닮아볼게. 다행이다. 다음에 난 같이 만들자. 좋아요, 좋아요. 언니는 챙겨요. 언니가 오븐 사줬어요. 어, 다이블. 언니들 다. 큰 곡. 굿. 이번 활동에 MS 스태프분들, 보선톱 선생님, 모든 스태프들한테 너무 감사해서 항상 저를 도와주시고 나한테 다 맞춰주시고 너무 고생 많으셨으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났으면 좋겠어서 감사의 마음, 그리고 응원의 마음으로 제가 어제 거의 밤새송 만들었거든요. 브라운이랑 쿠키랑 얼굴이 지금 편집이 있었어요. 한국어가 좀 원만 칭찬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 마음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 이번엔 셀프캔입니다. 제가 사실 이걸 왜 켰냐면요. 사전 녹화할 때 귀걸이를 이렇게 삐쪽삐쪽한 걸 꼈었는데 굉장히 잘 어울렸지만 이걸 끼고 나서 보니까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거 같은 거예요. 사전 녹화할 때도 이거 낄 걸 이렇게 후회하면서 속상한 마음을 다이브한테 말하려고 왔어요. 아쉽다. 오랜만에 이렇게 브릿지를 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번 저켓 사진 찍을 때도 제가 잠깐 염색을 했었어요. 원래 브릿지를 하려고 했는데 탈색이 잘 안 돼서 의견을 통합해놓은 결과 폭발로 가자는 의견이 나와서 폭발로 다시 염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고 강했던 나의 단발 두턴 머리는 지나갔다. 마지막 자랑. 오늘의 줄 파츠. 근데 오늘 원래 이게 아니라 빤색이 한 줄 파츠였는데 리어지를 하다가 부쳐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 이걸 붙였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너는 랄라 같지만 이게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난 럭키야. 마지막으로 자랑 끝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내일은 우리 아셈디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이는 날인데 지금 아쉽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히트 포인트를 넣었거든요. 액세서리를 할까 했는데 기본적인 미. 아름다운 미. 핫. 안녕. 저 접을게요. 바이. 음악 중심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저희는 인기가 많이 남겨두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파이팅. 화이팅. 마법 소녀들 화이팅. 화이팅. 재밌어. 세일러문. 오늘은 백예브입니다. 저는 백예브예요. 저는 마음에 들잖아요. 오늘 근데 머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메이크업도 해봐. 특가라도. 양갈레를 했어요. 베지 때 한 번 하고 아마 6개월 만이다. 돌돌. 진짜 귀엽고 뽀짝한 화이트 가을의 양갈레예요. 뾰로. 손만 추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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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끝낼 때까지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오늘의 파츠. 여기는 인기가요. 어서 좋아요. 어제는 세일러문이었거든요. 지금은 세일러마스예요. 세일러마스 사는 사람. 이게 변신부터니까. 변신. 변신인데? 변신인데? 나 진짜 찼어. 나만 변신하고 싶어. 한박차 느낌. 한 시간 많이 가져. 이거 말아야 되니까. 한 시간 걸려. 변신하는 거. 아직 굽고 있어. 복착했어. 그러면 생콜이랑. 아니, 영영이 양머리 지금 해야 돼. 맞아. 이제 싸우고 나서야. 휴. 휴. 이거 각도까지 재져있는 거라서. 맞아. 이렇게 하고. 카메라를 볼까? 아니면 나는 주택게. 선바. 내가 선바야? 제일 왼쪽. 우왕. 우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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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 이즈. 안녕하세요. 아이고, 제가 파츠 했잖아요. 오늘 첫 번째 때는 진짜 무사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시작하는데 확 또 날아간 거예요. 하하! 정말 날아갔는데. 입술 파츠가 두 번째 녹화 때 이렇게 초반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 샀어요? 그냥 했지? 괜찮은데? 고마워. 날 위로해 주다니. 징징. 한산 맛빵은 셀러모모레 아니면 쏘라빵인데 이렇게 하트도 붙이고 변시하는 과정에서 인기가 들어왔어요. 샌반대 말고. 오늘은 발레리나 입니당.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진짜 대박이야. 미사. 내가 만든 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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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있지? 양파쿠이. 나는 뭐였더라? 마늘쿠이 안가? 마늘쿠이. 진짜 나 그 애프터 라이크 때 머리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마늘쿠이가 닮았다고 그랬어요. 마쿠? 난 양팠. 이렇게 저희 아센디오 활동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여러분. 아센디오는 사실 일주일밖에 못해서 처음 4번의 음반.. 어 딱 맞네. 안유진. 처음 4번의 음반 밖에 못했는데 그래도 저희는 다양하게 보여줘서 생각하니까 라이브도 그만큼 좋아해졌다고 잘 생각합니다. 저희도 되게 많이 좋아해요. 강렬했다. 강렬했다. 가려고 했다. 싸이코 이렇게 끝난 앗송비 활동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라이브 많이 방문하고 왔어요. 고생했어요. 재밌었어요 여러분. 재밌었어요 진짜. 안녕. 고생했어요. 재밌었죠? 오늘 잘했어요 일단? 네 오늘 엄청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고 발레디나였어요. 저희 오늘 마법둠요도 끝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맞아요. 안녕. 안녕.